제가 한 10년 전에 장거리 운행을 해서 어딘가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게 되어서 처음 가는 길이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를 찾아봤어요 지금은 지도 같은 거 안 찾아봐도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지도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대충 찾아보고 내비게이션도 차이 있으니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도 금방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길을 안내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 개통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를 운행을 했지만 그가ちょうど 개통한 바깥의 새로운 길이었어요 가면서 좀 이상해서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이 아니라 밭을 달리고 있었고 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도로를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한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이라서 사실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의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하지 않고 이상한 밭이나 산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를 하지 않고 이상한 밭이나 산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皆さんもしこういう状況だったらどう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어떻게 해야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직스럽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려면 바로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知ってますか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어요 またこういう時にこうすれば私たちはさまようことなく 迷うことなく目的地に着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皆さん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も目的地があります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目的地 そして進むべき方向は神様なんですね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章 6절の見言葉です 私たちは皆羊のようにさまよい 各々自分勝手な道に向かっていった しかし主は私たちのすべての都가を彼に背負わせた 우리의 모습이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못 보고 방향 감각도 없는 그렇게 잘못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걷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황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황하고 또 헤매고 있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또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우리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고 쉬운 대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처음 가는 길을 네비게이션을 끄고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방황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없이 지낸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없이 20년간을 방황하며 살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의 인생이 문제없이 그리고 바른 인생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저의 20년은 분명히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목적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분 말씀에 봐도 두 종류의 다른 길을 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길을 헤매고 있는 사우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다윗이 나와요 사우랑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게 되고 또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우랑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뒤에 사우랑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게 돼요 이 악한 영과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우랑은 길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악한 영과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우랑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우랑은 사람의 그 틀린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우랑을 죽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권해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랑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된 것이에요 사우랑은 자신을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먼저神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헤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헤매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나의 마음과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길을 방황하지 않고 천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정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른 길로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제가 되겠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神様가喜ばれる その道을 私은歩んでいきます と祈っていきましょう